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나 관심 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을 만한 장기 전망 어디에 있는가 국내 최고 공학 전문가들의 모임 한국공학한림원입니다 매년 엄격한 다단계 심사과정을 통해서 기업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학계에서 연구업적이나 성과를 낸 공학관계자들이 입회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7월 3일 날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전환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주목하는 것은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산업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일 뿐만 아니고 한국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집단의 설문조사에 비해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은 엔지니어링 배경, 공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래를 내다볼 때 경쟁력 자원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 관련된 설문조사라든지 일반인 설문조사에 비해서 신뢰도가 무척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가운데 핵심 주장을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경제 장기 전망 L자형 장기 불황 전망이 80.8%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한 80% 이상 분들이 한국 경제가 내려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저성장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장기 구조적 저성장 시의 지속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제 V자처럼 내려갔다 검시에 반등하는 것은 V자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기 침체 후 회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6.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기 둔하다 하는 것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다수 80% 정도는 한국이 L자형 장기 불황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L자형 장기 불황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과 투자 부진 그 다음에 고용 부진 이것이 51%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조정 실패 신성장 동력 부재 이것이 36.8%를 차지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기술 격차의 감소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하락 약화 이것이 74.3%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의 방해물 장애 요인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정직적 노동시장이 65.1%입니다 노동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이죠 그 다음에 지나친 정치 논리와 경제에 대한 정치를 갑질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를 정치화하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54.2%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시간은 대개 5년 정도로 봅니다 5년이라고 답하신 분이 60.5%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기술 기반 신산업이 미래주력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5년부터 한 10년 이내가 63.2%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업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는 한 4개로 분류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성장 산업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구조개편 산업군은 조선 자동차 건설 신성장 산업군은 바이오 5세대 5세대 통신 2차전지 융복화파 기반 기술은 인공지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세 번째입니다 질문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딱 세 가지로 여러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강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속합니다 설문조사의 의미는 첫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L자형 장기불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은 모두 노동개혁이나 경제의 정치화 방지 등과 같은 제도개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활동들을 규율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만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제도개혁의 주체가 정치임을 염두에 두면 정치 지형도와 정치적 리더십이 미래 한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임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 리더가 갖고 있는 통찰이나 안목이나 실행능력이나 정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척 가치가 있다 다수의견 다수는 L자형으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저성장이 오래가는 그런 미래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일본식 장기불황과 유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라는 것이 L자형 장기불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던지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L자형 불황이 될 걸로 보는데 일본식 불황이 될 걸로 보는데 그게 한국에 가능하겠는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 다른 경로를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출을 줄이는 일을 나라 차원의 지출을 줄이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면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수입이 줄어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체력이 일본에 피할 바가 아닌 나라가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 일본처럼 장기간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지출은 그대로이고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그런 상태가 일본처럼 장기간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실은 저는 그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일은 결국 정치의 몫이고 정치가의 몫인데 앞으로 경쟁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쉬울 수 있겠는가 오히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정치가들이 득시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내다보는 거죠 그 다음 이름 다섯 번째입니다 오히려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본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점을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문화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자제라든지 인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황에 왔을 때도 남을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참아내는 것이 익숙하죠 그런 아주 일본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과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섯 번째입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남 탓으로 돌려야 할 대상을 마치 마녀사냥처럼 찾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짜내려 할 뿐 아니라 더 심한 민중주의나 포퓰리즘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없는가 이야기죠 일본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참고 견디고 남 탓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는 오히려 남을 더 탓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재원을 끌어내고 빼앗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많은 공짜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없는가 이야기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나 문화적 토대를 보면은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장기화되면 그냥 아 이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참아낼 수 있겠냐 저놈 때문이다 저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그거에 부과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내한테서 찾으면 계획의 가능성이 좀 높지만 바깥에서 찾으면 계획의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대로 된 계획이 어렵고 훨씬 더 제도 계획이 아니고 제도 계약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확정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림공항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장기 불황이 일본식으로 될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반론이자 이견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가설을 설정하시고 그게 맞춰서 가게나 기업의 살림살이나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